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미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미라 아멘 네 오늘은 선교 부흥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 부흥회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니 무슨 선교 부흥회라니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인데요 선교 부흥회가 맞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지난주 수요회배 때 이길재 선교사님께서 내가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의 뿌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지난주일 단임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로 우리 호산나 교회는 선교적 교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가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 선교적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해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변화하는 시대 변역하는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선교적인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부흥회의 세 번째 시간이 맞습니다 선교 부흥회 마지막 날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라고 선포하시며 2022년 호산나 교회의 선교 사명과 헌신을 더욱 뜨겁게 불태울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적 교회라는 큰 주제를 이어가면서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그 시대와 상황 속에 어떻게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그 사명을 다하고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는 분명 선교적 교회가 확실한데요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선교적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와 작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얼마만큼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세상과 부딪혀서 뒤로 물려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변화에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함께 있지만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변화와 변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의 성질, 모양, 상태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 성질과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주체는 따로 있고 이것이 원인과 이유가 되어 만들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는 원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변혁입니다 어떤 것을 급격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지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변혁입니다 그 변혁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변혁이라는 것이 원인, 이유, 주체가 되어 변화를 이끌고 변화시켜 성질, 모양, 상태를 달라지게 합니다 변화는 변혁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해와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2022년 새롭게 변화될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어떻게 변혁의 주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변혁의 요소가 되어 교회인 우리를 세상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가 변혁의 주체가 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호산나 교회가 변혁의 주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호산나 성도가 변혁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은 선교의 해입니다 교회가 변혁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해외 각 나라의 민족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과 분야에 침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변혁과 변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마치 시소 놀이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누가 변혁자가 되는가에 따라 그 결과 다른 한쪽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혁의 주체가 된다면 교회는 세상적으로 변하게 되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혁의 주체가 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은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됩니다 누가 변혁의 주체가 되는가에 따라 다른 한쪽은 그 결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변혁의 주체자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와 문화입니다 복음 안에는 진리와 문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문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며 회계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각 시대와 각 나라의 문화 속에서 들어가 그 민족과 사람들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다양하고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단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역사는 생명력 없이 능력 없이 식어지고 꺾이게 되어 쇠퇴하게 됩니다 변혁의 주체자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장벽을 뚫어내고 돌파할 수 있도록 방법과 모양에 대해 고민하며 변화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합니다 코로나19 언제 끝이 나는가 언제 종식되는가 정말 빨리 끝난다면 지금 당장 종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우리의 어떤 가치를 변화시켰는가 코로나는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복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022년 우리는 변화의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실현해야 하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회복과 부응의 역사가 시작될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의 모델로 우리는 기독교 초대 교회의 성교 현장에서 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앤드류 월스라는 성교 역사학자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를 보여주며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침투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이슬람은 메카라는 중심점을 시작으로 출발하여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흐름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편의와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슬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메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기도합니다 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는 그런 경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기독교는 중심점을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발전하고 부응하고 쇠퇴함고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가 옮겨졌다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한 지점을 거점으로 하여 발전하고 확산되는 형태가 아니라 중심점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문화 속에 시작한 복음은 기독교 헬라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부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 침투한 복음은 다시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동이 선교입니다 복음은 헬라 옷을 벗고 유럽 문화 속으로 그리고 북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부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로 확장되며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당시 교회는 마치 유대한 종파의 일부분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은 여러 사도와 바울을 통해서 헬라 문화 속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며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유대 문화의 예루살렘 교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자로 바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름 부음을 받았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무엇이지 라고 들려지며 그들에게 잘 와 닿지 않는 것 다소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헬라 단어인 퀴리오스 주라는 뜻인데요 퀴리오스를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헬라인은 로마 황제를 주라 칭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는 헬라인이 일상 속에서 흔히 쓰는 단어이면서 자신의 중심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퀴리오스 주라 고백하는 것에 따라 그의 삶이 결정되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퀴리오스를 택하여 헬라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퀴리오스를 나타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주대심 퀴리오스를 가지고 헬라 문화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권에서 벗어난 복음은 헬라 문화 속으로 들어가 각 영역과 계층에 침투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의 사회 영역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법, 교육, 문학, 생활 등 모든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퀴리오스를 나타내었습니다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세상 황제의 주댐을 거부하며 목숨을 바치는 진앙으로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유대교회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이제 막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면서 유대교회와 비슷한 단계 속에 아직 교회라는 정체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하기에 매우 파격적인 방법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회 전통과 관습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야 안전하고 익숙하고 검증된 모습이 될 것인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직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낯설고 이상한 형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많은 망설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초기 기독교 상황 속에 유대 문화가 들어간 복음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면 복음은 오히려 샤머니즘적으로 혼합주의적으로 왜곡되고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헬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헬라 단어인 퀴리오스를 택함으로 헬라 이방인들의 심령을 파고들어가 침투하였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회를 회복되게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진리 없는 문화는 오염되고 타락됩니다 변질되고 썩어집니다 진리 없는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문화 없는 진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왜골수가 됩니다 추상적인 진리가 되어 현실성 없는 삶과 동떨어진 아무런 영향력 없는 진리가 됩니다 진리는 문화의 옷을 입음으로 세상 가운데 침투하여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의 옷을 입은 복음은 변혁의 주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교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변화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안주하게 될 때 변혁의 주체자가 되지 못할 때 그 내적 생명을 잃고 힘을 잃어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대의 흐름 속에 변혁자가 되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세상 문화 속으로 침투해 나갈 때 강력한 복음의 역사와 거센 부응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의 진리를 헬라 사람의 문화 속에 여러 나라의 문화 속에 여러 모습으로 전파한 것이니 이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나며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지키며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 관습과 문화를 벗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다양한 이방인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 중심부인 세계관을 변화시킨 복음은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삶의 정영역에 참된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변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여, 하나님의 헌신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 헌신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역하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변역은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변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고의 곳으로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필리핀에서 성교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성교 훈련 기간 중에 아우리치로 영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성교 운동과 부흥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성교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당시 영국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지난 과거 영국 교회 부흥의 힘과 동력이 몇몇 교회와 성교 단체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의 한 성교사님의 외국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성교사님의 강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거나 감명 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의 이후 성교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다시 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표가 되었습니다 성교사님은 그 강의 때 가치에 대한 것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저같이 앉아있는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보도판에 적었습니다 성공, 인기, 외모, 부자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부담없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았기에 솔직한 우리의 바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섬김, 기생, 봉사, 미존도정족 이렇게 있었습니다 강의의 결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교는 가치의 변화다 가장 이 아래 있는 가치들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최고의 것이 된다 우리는 이미 일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단지 그것이 나의 최상의 가치, 최우선의 가치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성교는 가치의 변화다 가장 아래의 것이 자신의 가장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성교이다 그리고 저는 성교 훈련을 마치며 계속해서 필리핀에 남아 성교 사역에 봉사하였습니다 필리핀 민다라오는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도착할 수 있는 작은 섬들 찌푼이라는 차를 타고 구비구비 산을 돌고 돌아 이룰 수 있는 작은 마을들 차로는 들어갈 수 없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다시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외딴 마을 이란 성교 헌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제 머릿속에 있는 가치의 순위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며 이해할 수 있도록 가치의 순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필리핀 파시코라는 빈민촌에 들어가 아이들을 도와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빈민촌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던 저의 이름은 안드레스였습니다 성교 훈련 센터에서 영어 선생님을 통해 공부할 때 이런 예언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안드레스라는 이름을 쓰면 아주 인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안드레스라는 이름은 필리핀 독립운동가로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와 비슷한 레벨에 해당하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에게 My name is andres라고 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Oh, andres라고 하며 매우 좋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인기가 있을 것이란 말에 혹하여 바로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을 안드레스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 이름값으로 어디서든 인정받고 환영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시코 빈민촌에 들어갈 때마다 많은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며 안드레스로 외치며 좋아하였습니다 떼묻고 헐붓은 차림의 아이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또 안드레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차를 타고 배를 타고 시골 마을을 찾아가 청년들과 함께 예배했던 것들 또 현지 마을 사람들을 만나 레크레이션하며 즐거웠던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석같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봉사를 여러 해 동안 할 때 한 번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미래에 대해서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알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 번 기도하였지만 오늘만큼은 지나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러한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저에게 물어보시는 듯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가장 기쁘고 즐거웠었니? 한참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물음에 멈추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필리핀에서 아이들을 만나 즐거웠던 것 교회 청년들과 교제하며 예배했던 것 마을 사람들을 만나며 가슴 부득했던 것 이러한 것들에 점점 마음이 모아지고 더 뜨겁게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으로 기뻐할 것이니? 이 물음 앞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결단과 헌신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참된 가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며 앞으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야 하는지 결정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과 참된 가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어 저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머릿속에 있던 가치의 순위를 필리핀 선교 현장이라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어 참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와 간증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세우며 지키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힘을 가진 자가 사명자입니다 성공, 명예, 부, 안락 등의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하는 사람은 바로 헌신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치르러야 하는 대가와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 우리는 이를 헌신자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란 헌신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서울 양아진에 셔우드월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명에 셔우드월 선교사의 부모님, 동생, 가족의 이름이 있는데요 격변기 속에 있었던 구한말 조선시대에 그의 부모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로제타 선교사는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다 조선 여성에 대한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위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의 남편 윌리엄 월 선교사도 의료 선교사로 평양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의료사역을 하였습니다 사실 윌리엄 월 선교사는 중국으로 파송될 예정이었는데요 뉴욕 병원에서 실습할 때 로제타 선교사를 보고 한눈에 반항이 되어 파송지를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가족은 평양으로 이사하였는데 가족은 윌리엄 월 선교사, 로제타 선교사, 그리고 아기 쇼우두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시 평양의 기세가 매우 강하였고 복음의 적대적인 반응이 무척 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평양 주민들은 아기 쇼우두에 대하여 무척 궁금해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그만한 아기 쇼우두를 보며 아기 코가 어쩜 이리 높을까 아기 눈이 꼭 개눈같이 생겨구려라고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평양에 파란 눈을 가진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평양에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였고 부상자로 많은 환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 있었기에 피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의사인 윌리엄 월 선교사는 지금이 가장 좋은 선교의 귀에다 여겨 많은 환자를 정신없이 돌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하다 돕다 자신이 전년병에 감염되어 양아진 외국인묘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로제타 선교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사랑스럽고 작은 셔우드와 배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린 것을 위해 용감하고 광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로제타 선교사는 이때 둘째를 가지고 있었는데 출산을 위해서 어린 셔우드워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딸 에디스를 출산하고 요양한 후 자신의 남편을 파송한 캐나다 글렘뷰엘 교회를 방문합니다 남편의 교회에서 로제타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비록 교회가 파송한 윌리엄 제임스 월 선교사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그의 아들 셔우드와 딸 에디스를 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가족을 위로한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큰 아픔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음을 주수린 로제타 선교사는 아들 셔우드와 어린 딸 에디스를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렵게 다시 결단한 믿음과 상관없이 로제타 선교사는 또 한 번의 큰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평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딸 에디스가 그만 풍토병을 못 이겨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저는 어떻게 로제타 선교사가 그러한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그 평생을 바쳐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선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람으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남편이 죽고 난 뒤 어떻게 마음을 주수리며 다시 조선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하였는데 사랑하는 딸을 또 조선 땅에 묻으며 어떻게 계속 헌신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로제타 선교사에게 주시지 않았나 묵상해 봅니다 조선을 사랑하라 조선의 딸을 사랑하라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라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에디스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선의 딸을 사랑하라 조선의 딸을 에디스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으며 또 딸을 이 땅에 묻으며 그 슬픔과 아픔을 다 가져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이 땅에서 꽃피우도록 하나님은 새롭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먼저 죽은 딸이 보고 싶어질 때마다 얼마나 울어야 했을까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 드러낼 수밖에 없었기에 로제타 선교사는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그 사랑으로 얼어붙은 조선의 땅을 황폐해진 조선의 땅을 녹이고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슬픔과 아픔도 꺾지 못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함으로 유린당하고 멸시받던 조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켰습니다 조선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병원과 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꿈과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보내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슬픔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생명, 버림과 저주가 아닌 회복과 구원의 복음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남편과 딸을 보내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그 헌신의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듣지 못하는 우리, 볼 수 없는 우리, 반응할 수 없는 우리,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의 자신의 생명과 피로 대가를 지불하며 참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변혁이며 그의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변혁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여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경쟁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가 집, 차, 옷,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인생의 여러 난관을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가 그 헌신을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고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세상에서 약한 것은 멸치받는 것입니다 천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얻기 위하여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몇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 헌신자가 되어 약한 자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변화하는 시대 속에 변역하는 호산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복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헌신자로 부르셨습니다 2022년 우리 호산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과 사회 열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도전 속에 실패가 있고 말씀의 순종 속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 복된 사명자와 헌신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잔양하길 원합니다